아하하핳 맛있까? 토스트 맛 진짜 오늘도 KFC 왔습니다 원래 항상 먹으러 후회하는데 질것이 나가지고 비료빙 스윗.. 스윗 묻혀보고 인터넷 상황에서는 맥무닝에 다 쿨탑스의 맛이랬는데 짜잔 와아 와아 와 개나이 들어가 있네 여기도 야 KBC도 왜 겨란을 잡고 싶지? 이거 패티 패티 불자국 불자국 이거 찍어줘야지 아아 먹어보실게요 토스트 맛 진짜 너 한입 먹어볼래? 봐라 봐라 진짜 봐라 좋아하는 맛인데 KBC도 이런 맛이라고 잘 몰라 나 진짜 그 맛이야? 진짜 그 맛이야 소스트 파는 소스트인데 약간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설탕이 확 느껴지지 않지 않고 살살 달달하고 기면한데 앞으로 사 먹을 의향 있어? 아니요 아니요 중요한 건 야채가 한 장도 안 줬어 야채가 한 장도 안 줬어 소스트를 야채를 양배추를 주는데 크게 말해 크게 음악이 너무 커 여기선 야채 하나도 없어 아 이거 좀 빡빡하다 근데 먹을만한 거 같아 이건 괜찮은 거 같은데? 재구매는 누가 사주면 끝! 근데 진짜 양이 적다 진짜 야채 하나 없고 KBC가 진짜 작아졌어 아 슬프다 맛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